이거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닭이냄새 코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던킨 라이브에 다녀왔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강남에 있는 던킨 라이브에서 사왔고요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강남과배기 373 레인보우 팝스타 도넛 그리고 에그 베네딕트 도넛입니다 그리고 맘모스 도넛이랑 흑임자 트위스티 제주말차 트위스티 켈로그 초코 시리얼 그리고 핑크스타 도넛입니다 음료는 언제나 그렇듯이 따뜻한 커피랑 시원한 우유가 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따뜻한 커피부터 먹어볼게요 먼저 에그 베네딕트부터 롱 베네딕트 닭, 롱, 냄새, 눈, 롱, reconciliation 레인보우 암티 에그, 텅, 문, 롱, 짠 베이스라엌 notre 소주 하나만 먹어야 됐어요 롱 베네딕트 케이스, 롱, 아 mere, 맛있다. 다음은 박모시슬. 귀엽다. 이건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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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두부를 한입만해서 이렇게 놀고있는때문은 그럼 한번 더 먹어볼까요? 저는 좀 더 잘 안받은데 좀 더 잘 안받는데 그래서 선이 넘어져서 이번에는 트위스티 이는 트위스티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정말 맵기도 담아서ARA해서 다 vertically 김치의 가위바위바위바위보기 내 디저트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번에는 과배기 잡는게 잘 먹더라구요 alive 아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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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갈등아보이입니다 초코 이번에는 초코 test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낌하지 maid 엄마가 좋아서 엄마가 이끌어라 취미디 국장 취미디 국장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 토마토 오돌뼈 닭이냄새 헉 닭이냄새 단어 똑같은 Sloth 골고루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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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제가 너무 맛있게 좋아서 그 부분은 노래에 이거는 소금이 없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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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벌써 마지막! 고춧가루 그래서 저는 오늘 아이스크림이 한 번 먹고싶어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얻게 할 거 같아요 고소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여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은 정말 아이스크림이 없어서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먹으니까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